아까 신성어 뽑느라 못 봤나봐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카페라테님 5000개 같은 10개 감사합니다 크으으으으음 쓰읍 호도가 낫겠군 넌 비밀결사고속이야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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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ㅏ아아아 거울쌍이면 되게 좋지 아 이거 너무 이득이다 내 마차 예측해서 동전으로 빼는 것도 못했어 아닐 경우에 그냥 동전을 날리는 거라 야 누가 봐도 마차 딱 봐도 마차면은 왜 비밀이니 그런 게 어딨어 이런 늦어버렸어 이런 늦어버렸어 카페라테님 10개 누가 봐도 타요 심하렴 실례합니다만 지금 볼 타고 계십니다 아 우리에겐 비밀이 많아 으아아아 으아아아 저 그거네 주문회곡상 uz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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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uz uz 진나 아프네 박물관에는 초대받은 손님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침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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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비한 진의 화염고 얼바를 맞을수있어가지고 지금 찍어놨어요 그러면은 영능을 못쓰니까 코스트가 안되니까 침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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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막 불사기면 죽어야지 어떡해 전시물에는 손대지 마시지 관리인의 활동을 중단합니다 저것도 월방이네 말할게 말하면 되잖아 데이트하기님 10개 왜 이 킹신같은 게임은 머리싸움 하다가 꼭 끝엔 기도로 끝났냐 최소한 빅이거든 벌써? 아니 진짜 시X 거기서 화염굴 뽑냐 얼탱이가 없네 얼탱이가? 잘생길래? 알탱이 막상